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법관 겸 헌법책관관을 겸하는 직이다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어떤 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8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는 자리냐면요. 연방대법원의 법관들의 존칭을 살아있는 정의의 화신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미스터 이렇게 안 부르고 저스티스라고 부른다. 정의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치면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 직책을 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번에 문제가 되냐 이런 거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대법관이 암으로 별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한 루스 베이더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10일부터 9월 18일 2020년 9월 18일까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업관은 종신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나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외가 있죠. 범죄로 인한 탄핵을 받으면 이건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관이 대통령은 임기가 4년 8년 뱉기 못하는 게 미국 헌법인데 이 대법관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연방 상원의원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대법관은 재임 씨의 굉장히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아주 내고 명 판결문으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수 인종이라든지 여성의 권익 이런 쪽에 굉장한 아이콘으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세를 해서 후임 대법관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가 오늘 23일이니까 정확히 40일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내가 당연히 내 임기 중에 지금 결석이 됐으니까 내가 이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야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비롯한 야당 쪽 사람들은 야 이게 당연히 당신이 지명하면 보수 개통의 당신 사람을 지명할 텐데 당신이 그러고 떨어지면 이 사람은 종신 가고 당신은 지금 한 달 있으면 한 달 반만 있으면 어찌 보면 대통령직을 할 수 있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대선 지나고 하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논쟁거리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정치 쟁점화 된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한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몇 명 후보군까지 추려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강행을 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탄핵은 대통령 선거까지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원 현재 의석수가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이 47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반을 얻어야 인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두 명의 공화당 쪽 상원 의원이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하고 리사 머커스키 상원 의원이 두 명 다 이름을 보니까 여성 의원이네요. 두 명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 명 지금까지 반대를 안 하고 있지만 이 3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한 명 있죠. 및 롬니. 여기는 뭐 민주당보다 더 트럼프를 싫어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탄핵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번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의석수가 53대 47이니까 안 되네요. 네 명이 나와야 돼요. 네 명만 나오면 이게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어제도 표결장애 가지 마라다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화살집 안은 지금 당장 내가 거론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 이게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나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에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관이 9명이 아니라 8명일 경우에 4대 4로 완벽하게 갈라지면 이게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미국 대선 당일에 완전체 대법원을 형성치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졌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어차피 대법원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이게 진보 보수 4대 4. 누군가 캐스팅 보트가 없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물론 미국 대법원의 역사를 보면 짝수일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물론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된 게 꽤 오래된 상황이고 뉴딜 정책을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대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걸 굉장히 대폭 증언을 하려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후임 대법관의 임명 문제가 사실은 여야의 어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를 남겨뒀던 재정 부양안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더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도 어떻게 보면 물 밑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훨씬 더 강하게 미국 정가와 미국 사회를 이렇게 조금 더 소란스럽게 만들고 선거 전에 훨씬 더 양당의 어떤 긴장감이 훨씬 더 팽배해지는 그래서 각축전으로 가는 이거는 이제 보수 진보 확실한 진영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혼돈 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 남의 나라 대법관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시는데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이슈고 미국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게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도 어떡하죠. 다 이제 해외 소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해외 소식이 곧 한국 소식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대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군요. 중국이 틱톡의 지배력을 유지할 경우에는 오라클과의 합의 승인도 철회한다 네. 이제 틱톡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또 2만 5천 명 고용하고 기부도 엄청하고 이런 아주 장밋빛 전망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그거를 선거에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참 협상에 관한 한 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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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라 그러냐면 오라클 보고 이 틱톡 글로벌 미국에서 사업하는 틱톡 글로벌을 완벽하게 지배하여라 그랬지. 너네가 손수주주로 해서 여전히 중국 회사로 만든 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틱톡 글로벌 미국에서 사업하는 틱톡은 오라클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될 것이고 또 오라클이 주식을 공개하는 한편 틱톡이죠. 틱톡이 주식을 공개해 주식을 상장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부분 지분도 많이 매입하게 될 것이고 오라클이 틱톡을 완전히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나는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어제 밤에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을 봤는데 한 1%대에 오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나왔는데 중국의 반응은 중국 정부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고요. 중국 대표 관변 논경으로 꼽히는 후시진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 이게 후시진이라는 게 인민일보의 타블러이드판 매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위터를 날렸는데 중국 정부가 이번 합의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기각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농객이 얘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항상 후시진이 얘기하면 중국이 이렇게 사용하는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으나 끝까지 중국 기업을 압박해서 더 얻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표심에 중도층이 트럼프가 줘 말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쇠기를 박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벼랑 끝 전술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본인이 뭔가 강하게 뭘 할 수 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본인이 화신 아니냐. 이런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화신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트럼프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전 세계 유수의 은행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세탁 파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 또 발목을 잡았는데요. 대형 글로벌 대형은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아는 JP Morgan Chase, Deutsche Bank, HSBC, Standard Chartered 이런 은행들이 다 거명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북한 탈레반 범죄자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2,300조 원의 부정거래를 그냥 묵인하고 했다라는 보고서가 미국 인터넷 매체죠. 버즈피드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어떤 원천이 되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라는 게 핀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은행 거래의 의심활동 보고서를 항상 작성해서 여기다가 은행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2,100여 건을 입술해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의심 거래라는 게 이런 범죄 행위에 관련된 돈세탁이라는 그런 의심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미국에 지금은 많이 카드를 씁니다마는 예전에는 다 현금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흑인들이나 히스팽인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데들은 현금을 지고 와서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백인들도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자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규모 이상의 현금 입금을 하면 리포트가 돼요. 제 기억으로는 1만 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만 불 입금 바로 보고예요? 네. 현금을 만약에 입금시켰다. 그런 리포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의심 거래인데 그중에서 발췌해서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에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세네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 아들에게 5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들도 보였다는 거죠. IOC위원의 아들에게? IOC 아들한테 5억 4천만 원이 왜 들어갔냐 이거지. 이거 돈 주고 그럼 매수해서 표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론된 은행들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도이처뱅크가 21월 당 중에 8.7% HHP 6.2 SCJ 아니죠. 스탠차차트 은행이 5.8 이렇게 계속 빠지고 뉴욕 증시에서도 JP모관체의 4.2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다 한 퍼센트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재무부에서는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미국 재무부에서 나온 반응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거 왜 너네들이 함부로 폭로를 하고 그러냐. 우리가 이런 걸 틀어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테러라든지 이심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는데 너네가 이거 폭로하는 바람에 오히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행들이 이런 걸 보고하는 대가로 깜빵 안 가는 걸로 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크게 검용이 된 은행 중에 HSBC 홍콩 지점이 검용이 됐는데 여기에는 2013년부터 2014년 3개국이 영업을 금지했던 WCM 777이라는 다단계 유사 수진 업체 자금에 1500만 달러를 이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사실 HSBC 은행이 아시겠지만 홍콩이 가장 큰 은행이고 홍콩의 발권 은행이 많거든요. 홍콩의 홍콩 달러 보면 HSBC 은행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런 거에 거론되고 또 홍콩의 지난번에 시위 때 홍콩 정부 편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HSBC 은행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빠져 있어요. 지금 25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지금 2020년이니까 1900년대 주가로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지금 빠져 있고 배당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으니까 사실 유럽의 몇몇 은행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 JP모간체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은행은 이런데 결부되어 있지 않겠지 하는 그런 신뢰를 받는 은행인데 JP모간체이스도 역시 들어가 있다는 걸로 봐서 전 은행권에 아마 파장이 있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다오지수가 유독 많이 빠진 것도 은행주의 약세에 기인한 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 달 반 정도 만에 정프로의 조심스러운 입체적 사고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시나리오가 바로 써졌어요. 딱 뉴스를 듣자마자. 이란에 들어가는 중국 기업들의 돈을 여기서 곧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하는 명분을 삼고 중국의 대부호들의 비자금 이것도 바로 순차적으로 까발려지는 신호로 중국 압박용이다 이렇게 정프로는 또 입체적 사고를 한 번 간만에 해봅니다. 감동이 없네. 말씀을 깊게 지세요. 별로 감동이 없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세네갈, IOC. 세네갈은 뭐예요? 도쿄올림픽, 아들. 그거 뭐예요? 옥. 그거요? 그거는 그냥 밑밥 까는 거죠. 살짝 밑밥 깔고 이건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저 밑밥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그러면 뉴스 3은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입체적 사고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